인천항만공사가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인천항항항만시설물 102개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전점검은 인천항 내 시설물의 노후상태와 기능유지여부, 사고위험취약점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배수상태로 낙하위험물 등을 점검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 해소함으로써 인천항을 찾는 이용객의 안전학보에 힘쓸 예정입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은 시급성을 판단해 신속한 조치와 보수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